언론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 인원이 한 30만 명 가까이 지금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수익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몇백 단위를 훨씬 더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의사 안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자기가 살아갈 재원을 벌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형사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전 컸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이 또 휘말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강하게 떳떳하다는 주장을 했을 거지만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하루하루가 달라지잖아요. 특히나 본인도 최근에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더 이상 예전의 것들에 말하자면 과거 조국 전 장관과 그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어떤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엮여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우민 씨인데 소송 취하로 돼 있어요, 지금요. 일단 화면부터 좀 보시죠. 오늘 본인이 글을 좀 올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죠. 언론도 좀 봤어요. 여기 보면 이게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강조를 좀 해줬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고자 합니다. 부산대는 이거 의전이고요. 고려대는 학부 관련인데 이거 소송을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력이 다 무효가 되는 건데 본인 스스로 취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끝까지 가보겠다는 분위기를 비췄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그럼요. 앞서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자, 서영주 부대변님. 지금까지는 사실은 조민 씨가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 그리고 약간 당당하게 대항하겠다. 오늘 소송 취하를 다 했어요. 두 대학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진 건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조민 씨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젊은 청년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이 또 휘말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강하게 떳떳하다는 주장을 했을 거지만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하루하루가 달라지잖아요. 특히나 본인도 최근에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더 이상 예전의 것들에 말하자면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어떤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엮여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소송 취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 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학이라든지 의전원에 대한 의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기하는 건 예전에 조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다 취소되더라도 그냥 내 길을 가겠다라고 했듯이 그 말을 좀 시간이 지났을 뿐이고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뭐 그 청년의 입장에서 좀 담백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법리적으로 부담을 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만 떨쳐내줬으면 좋지 않겠냐. 소영주 부대비께서는 있는 그대로 좀 담백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인데 최인종 변호사님은 뭘 적고 계셨어요. 지금 그걸 들으면서 법적으로 뭘 보시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형사기소가 무섭김 무섭구나. 기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 인원이 한 30만 명 가까이 지금 확보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수익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몇백 단위를 훨씬 더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의사 안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자기가 살아갈 재원을 벌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형사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전 컸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엄마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을 살고 지금 얼마 있으면 깜빡에서 나옵니다. 그 반면에 아빠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 2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은 지금 30대 초반이면서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업무 방해 관련해서 전혀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떳떳하다.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공소시험 완료를 얼마 안 놔두고 기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떳떳하다고 나갈 것인지 그래서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를 다 뚫을 것인지 했을 때에 아버지와 엄마의 판결 결과를 봤을 때에 이게 기소가 되면 본인의 어떤 유무죄 이 부분을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과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해서 이제 완전히 납작 엇드리는 것이죠. 나는 잘못이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기소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오히려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장윤선 기자, 지금 조민수 씨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입시 관련된 혐의도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소송 취향을 그냥 멈추지는 않겠죠?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조국 전 장관은 계속 다투겠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조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 32이고 개인적으로 보자면 의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학생들,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 초등학교 의대반도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북한 대학생들 IT 공부하는 걸 얘기해 놨는데 참... 아니, 우리 사회에 정말 생각해봐요. 전부 다 같이 의사만 되는 게 대안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별건으로 치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10년간 정말 노력하고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의사를 못하게 된다.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앞서 저는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도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 재판이 길어졌을 때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이 싸움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 건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고려대, 부산대, 그러니까 부산대는 의존이지만 고려대 이게 입학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력, 최종 학력은 고절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확정이 된다면요? 원한다면 수시를 의사 준비하던 사람이니까 다시 대학시험 볼 수도 있죠. 100년을 사는 시대에. 오늘 본인의 소송 취하 이런 얘기에서 기사를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